안녕하세요 시쿤입니다 제가 아이폰 동영상 회전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다운받지 않고도 아이폰만으로도 동영상 화면이 회전이 되거든요 일단 동영상을 한번 실행해보면 옆으로 촬영이 되어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화면을 돌려서 제대로 보이게끔 해볼게요 아래쪽 네번째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원 안에 점 3개 모양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iMovie가 나와요 iMovie는 아이폰의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iMovie 한번 눌러주면 화면이 뜨죠 이때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엄지어 검지를 대고 돌려주세요 원래도 돌아왔죠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이 변환이 되면서 원래도 돌아오죠 자 한번 실행해볼게요 돌아왔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동그라미 iMovie 그래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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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키려면 다시 처음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서 완료로 눌러주면 돌아갔죠 다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그리고 완료 됐죠 이렇게 하면 굳이 어플을 다운받지 않아도 아이폰 자체에서 동영상 화면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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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derwood 그 Ochs 계속 그ках íve 그 몸 내épend 두 temporal 감사합니다.